자, 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국내 정시도 그렇고 미국 정시도 그렇고 굉장히 하루하루가 좀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또 미정일 씨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갑자기 제가 미쿡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을 쭉 보자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일명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렸던 그날 이후로 미국 시장에서 보면 미국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그렇죠, 센터스니. 네, 헬스케어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결과가 오늘은 이제 미니 화요일이라고 해서 슈퍼 화요일이 약간 작은 버전, 미니 화요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6개 주에서 지금 두 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거의 승리할 것 같다. 그리고 좀 중요한 주인 그 미시간주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를 방금 좀 봤고요. 이어서 다시 본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였죠. 그 바이든 후보가 급부장하면서 헬스케어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지난해 이제 4월에는 사실 그 약가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던 그 샌더스 후보 때문에 사실 헬스케어 주가가 지난해 4월부터 조금 많이 밀렸다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헬스케어 업종은 특히 미국은 그렇게 통상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흐름을 보여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샌더스 후보 대신에 바이든 후보가 경선에서 좀 승리할 것이라는 감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좀 헬스케어 업종에도 관심을 물론 시장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좀 봐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하는 좀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헬스케어 정책이 좀 중요한 이유는 미국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이런 관련 정책들의 변화가 주가 흐름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의료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이제 국가가 사실 의료보험을 책임지는 어떤 싱글페이어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랑은 달리 미국은 이제 사보험이 거의 전체 의료보험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멀티페이어라는 시스템을 기본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해당 정권의 헬스케어 정책이 이제 관련 업종과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슈퍼와이율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샌더슨 후보 쪽에 만약에 기울어진다며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의 주춤거림은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 샌더슨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바이든의 정책이 헬스케어 업종에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샌더슨의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어떻길래 이렇게 좀 헬스케어 업종이 좀 약간 두려움이 떠오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샌더스가 주장하는 정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 포 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풀이하면은 모두를 위한 헬스케어 정책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공공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나 앵커님처럼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거의 공공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인 혹은 저소득층이어야지만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샌더스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메디케어 포 올 같은 경우는 나이나 어떤 소득 그리고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런 공공의료보험 혜택을 누르게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70%를 차지하고 있던 그 사보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연계된 어떤 의료보험 업체나 PBM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 리베이트를 주는 그런 약사 제약사들이 좀 타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주가도 이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료보험이나 대형 제약사들은 익숙한 용어지만 좀 낯선 용어가 이제 PBM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PBM이라는 개념이 낯서실 수가 있어서 잠깐만 짚어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특징이기 때문인데 그 파머시 베네피 매니저의 약자로 이제 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가입자들의 약제비 관리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어떤 단체 사람 이렇게 뜻하고 중간에 껴있는 거군요. 네. 중간에 껴있어서 사실은 이제 제형 제약사들이 PBM에게 어떤 로비를 하거나 중간에 이 PBM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민간 보험 가입자와 그 어떤 주치의 그리고 보험사 그 사이에서 어떤 조율을 하는 어떤 관리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PBM이 잘 보여야 하는 어떤 이런 입장도 있고 사실 되게 구조가 얽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오바마 케어가 있었던 오바마 시절에서는 어떤 PBM 업체들이나 보험사들이 주가가 좋았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오바마 케어의 약간 개선한 버전을 좀 주장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다른 트럼프 케어를 주장하고 있지만 샌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나라에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자. 그러면 사실은 국가의 어떤 재정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 헬스케어 업종에는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경선의 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도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날 거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의 이 경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련한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 사실상 경선 초반 때만 하더라도 샌더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됐었는데 그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바이든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이제 12일 현지 시간에 있었던 이 6개 주의 경선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약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미 그 슈퍼 화요일 기점으로 해서 기타 민주당 후보들은 다 사퇴 의사를 표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양강 구도로 좀 접어들고 있었고 트럼프와 샌더스 바이든 삼자 구도인데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약 60%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재선 어떤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맞춰지겠지만 지금 아직 경선 진행 과정이 중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든 후보의 어떤 공약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다뤄질 여지가 있고요. 또 이제 오늘 그 미시간주 같은 경우 지금 발표가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11월 그 대선에서의 어떤 대표 경합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25명의 대의원 선거인단 결정이 달려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민두장의 최종 후보, 경선의 최종 후보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수중의 과반인 1991명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제 이거 슈퍼하우일 결과인데 현재까지 바이든은 566명, 센터스가 501명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이나 CNN 등에서 출구조사와 개표 진행 상황 등을 통해 자체 분석을 한 결과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시간, 또 미시시피, 미주리에서 미자돌림에서 좀 잘하네요. 승리를 했다고 선언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제 완전하게 개표가 진행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출구조사 관련해서 이 체크를 해본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ETF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헬스케어 업종은 앞에서 약간 제가 전문 용어 저도 이제 익숙치가 아닌데 S&P, PBM 네, PBM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보험 제도 그리고 사보험도 70%가 사보험이기 때문에 사보험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각각의 어떤 빅파마나 어떤 바이오텍이 갖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파이프라인이 임상이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삼성까지 가더라도 사실 이게 정말 성공할지 시판될지 이런 것까지는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섹터에 어떤 접근을 할 때는 좀 ETF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국 시장에는 이제 빅파마나 제네릭 등의 바이오 업체 그리고 의료 장비나 의료보험이나 서비스 등에 헬스케어 안에서도 세부 섹터별로 또 업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가 좀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ETF를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드리면요. 여기 지금 표에 정리해드린 것 같이 XLV 이런 XLV 네, 요티커를 가진 ETF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 안에 어떤 세부 블루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고를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비중이 42% 정도 그리고 바이오텍이 6% 의료 서비스 업체가 한 17% 그리고 의료 기기 업체가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업종 전반에 분산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98년도에 출시되어서 굉장히 오래 되었고 또 운영 규모라던가 보수 거래랑 측면에서 좀 접근성이 가장 좋은 ETF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것 특별히 이제 60여 개의 포트폴리오 종목 가운데서 이제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대형주의 비중이 좀 압도적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대형 제약사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슨앤존슨, 화이자, 일라이 릴리가 있고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바이오텍으로 암쟁이나 에브비 그리고 머크 의료 장비에는 메드트로이닉이나 썸오피셔 등의 다양한 업체 선도 기업들이 좀 다 숙보진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일부 사업 부분에 치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변동성 측면에서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특징은 이제 빅파마와 바이오텍 간의 M&A가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볼 때 어떤 피인수되는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가 많이 트 그런 뉴스 플로우들이 나타날 때마다 많이 트는데 이런 XLV 같은 경우는 빅파마와 바이오텍에 모두 이제 다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들의 어떤 현금 흐름 추이를 좀 보시면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뭐 화이자나 머크, BMS, 존슨앤존스, 일라이 릴리, FB가 이제 올해로 약간 현금 흐름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제외하고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런 안정적인 현금으로 바탕으로 좀 배당까지 꾸준히 늘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XLV, ETF의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LV, 헬스케어 관련한 ETF 가운데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경선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바이든 후보 쪽이 조금 더 힘이 실어지면 관련된 상대적인 거죠. 샌더슨 후보가 워낙에 메디케어 포 올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가 돼도 헬스케어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 했을 때 오바마 케어, 오바마 정부 때 가장 헬스케어가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돌아서면서 좀 대형 제약자들에 어떤 약가이나 압박을 좀 줬던 사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부담이 됐었는데 다시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샌더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더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을 그래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가이나 같은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그걸 타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많이 상세되는 그런 모습들로 좀 계속 지연되고 지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점점 이제 뒤로 갈 대선에 가까울수록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대선 관련해서 샌더슨 후보보다 바이든 쪽 후보가 조금 더 민주당 쪽에서 부각이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지금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 그 관련된 가족들은 바이든 쪽으로 뭔가 투표를 또 하지 않을까 이런 또 짧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에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경선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영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